환국정치 순서 총 3번 했었습니다. 경신왕국 남인에서 서인의 권력 넘어가는 거 허적대감에 실수가 있었죠? 기사환국 서인에서 남인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거 장희빈 연이 따라서 갑술왕국 남인에서 서인으로 다시 인현왕후한테 돌아가면서 서인 그래서 경기갑 살기 좋은 곳 서울도 아니에요 차 막히고 사람 많아 옆에 경기도가 갑이에요 경기갑 경신왕국 기상왕국 갑술왕국 경기도가 갑이다 여력이 되면 서남서 경기도갑 서남서 경기갑 서남서